요즘 식재료 원산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마트와 식당 등에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위생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이 화물차에 올라가 드럼통에 담긴 새우젓을 확인합니다. 겉에 적힌 원산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입니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다른 새우젓 제조공장.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과 섞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3년간 원산지 바꿔치기로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에 달합니다. 제조 시설이 아닌 운막에 새우젓을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씌워놓은 비닐은 동물이 뜯어먹은 채 뚫려 있고, 옆에는 세제통이 나뒹굽니다. 원산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5곳. 원산지를 속여 최대 10배 이상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반찬용 새우젓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느 쪽이 국내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사실상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감사합니다.